일단 센트장 워크샵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 번씩 해서 1년에 보통 두 번 정도 진행이 되고요. 센트장 워크샵에서는 오토 판매사 워크샵이나 리더 워크샵에서 다루는 내용이랑 조금 방향성이 다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되게 알찬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센트장 워크샵이니만큼 일반 회원분들에게 유익한 내용들이 아닐 수도 있어서 제가 그 내용 중에서 소비자나 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네 가지로 추려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백만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백만갑이 저희 언제부터 했죠? 거의 반년였나? 그렇죠.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쭉 진행을 하면서 센터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조금 변경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백만갑의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주셨는데 이제 백만갑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으니까 조금 특별한 어떤 해야 될 일이 추가된 것 아닌가 하는 꼭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백만갑은 기존의 센터에서 하던 것을 더 더 더 하자 이런 취지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만갑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 생긴 것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센터에서 하던 것을 백만갑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더 나가고 더 만나고 더 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백만갑과 새로운 형태의 백만갑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서 운영을 할 것 같고 이제 대형 센터를 새로운 방향으로 하고 중소형 센터는 기존에 하던 대로 이제 본사 직원 두 명, 본사나 콜마 직원 두 명이 나와서 중소형 센터에 방문을 해서 콜드 컨택을 나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럼 대형 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기존에 본사 두 명이 와서 콜드 컨택을 나가려고 하니 대형 센터나 또는 중소형 센터 중에서도 조금 규모가 있는 센터들은 이미 센터가 북적북적하고 센터에 이루어지는 초대가 콜드 컨택보다는 소개로 많이, 소개나 초청으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콜드 컨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센터들은 이제 가서 방문을 해보니 질의응답이 되게 많았대요. 특히 제품에 관한 질의응답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의견이 내부적으로 있었고 저희 센터는 시범적으로 한번 왔다 갔었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앞으로 대형 센터 100개를 대상으로 모두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센터뿐만 아니고 몇 군데 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본사 임직원들이 왔는데 질문의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대답을 못해준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서 아예 이은영 이사님이나 아니면 아예 최승곤 대표님이나 이런 진짜 임원급들을 각 조에 조장으로 두고 그 밑에 뷰티 전문가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그리고 콜마 직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명으로 한 조를 만들어가지고 총 다섯 개의 조를 만들어서 대형 센터에 계속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질문의 수준이 높고 본계 석상에서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백만 갑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으니까 평소에 이런 궁금한 것들 만약에 주변 대형 센터에 방문 계획이 있다고 들으면 평소에 궁금한 것들 좀 모아놨다가 전문가 분들 오시면 직접 물어보고 답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한국 콜마 직원분도 오기 때문에 만든 사람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준 높은 질문에 정말 디테일한 대답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가 대형 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 방문을 하게 되면 제가 공지를 드릴게요. 그러면 오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소형 센터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할 것 같고 총 전국의 센터가 1500개 정도가 있는데 올해 2024년 내로 모든 센터에 한 번씩 다 방문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백만 갑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2024년 4월부터 백만 갑 인증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회원 대상이랑 센터 대상으로 하는데 센터 관련된 건 제가 나중에 공개 드릴 거고 오늘은 개인 회원 선발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애터미 100.com이라고 아시나요? 기존에도 백만 갑 시작하면서 인증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사진을 올리고 백만 갑 인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자료를 모아가지고 상을 준다는 거예요. 점수를 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백만 갑 활동 평가를 하는데 기준이 명단 작성한 것을 업로드하면 45점 백만 갑 사진을 올리면 25점 해서 사진만 인증만 해도 기본 70점을 받을 수 있어요. 100점 만점에. 그리고 나머지 30점은 신규 가입을 한 사람을 체크를 해서 이제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70점 플러스 가산점 해서 이제 평가 점수가 나오고 그것을 기준으로 매월 90명을 선발을 해서 상품을 줄 거예요. 그래서 4월부터 시작이 되고 4월달 진행을 하고 5월부터 시상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총 9개월 동안 매달 90명씩 선발을 해서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활동해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까지 활동한 것이 조금 아깝잖아요. 그래서 4월달에는 기존에 올해 1월부터 3월 25일까지 진행한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내 가지고 4월달에도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만약에 내가 열심히 좀 업로드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90명 매달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금상, 은상, 동상이 있는데 금상 10명, 은상 30명, 동상 50명 이렇게 90명을 매달 그러니까 토탈이 아니고 매달 뽑는 거예요. 매달 중복 시상에 관해서는 이제 추후 별도 공지해 주신다 하고 금상은 50만 원 상당 제품, 은상은 30만 원 상당 제품, 동상은 20만 원 상당 제품 그런데 금상 10명은 특별하게 스피치할 기회도 주고 몽상 토크쇼에 초청도 해주고 또 저녁 특식까지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몽상 토크쇼의 저녁 특식이면 누구랑 밥 먹겠어요? 회장님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10명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내가 정말 회장님을 만나 뵙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셔가지고 개인 시상, 매달 10명씩 금상을 뽑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터미 파란 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좀 생소하죠? 처음 나오는 단어인데 애터미 파란 펜 하면 뭐가 떠오르죠? 빨간 펜 떠오르잖아요? 빨간 펜. 우리 빨간 펜 학습지 다들 아시죠? 아이 육아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학습지에 말 그대로 빨간 펜도 이 학습지를 받아서 공부를 하고 선생님이 체크를 해주는 그런 식의 학습지잖아요. 똑같아요. 파란 펜도 그 애터미 제품 관련이나 아니면 회사 마케팅 관련 학습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학습지의 이름이 애터미 파란 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파란 펜은 이제 조금 어렵... 사업 설명이나 제품 설명이 어렵거나 아니면 초보 사업자거나 아니면 소비자인데 전달을 하려고 했더니 자꾸 질문에서 막히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초보 사업자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컨텐츠로 제작이 될 것 같고 제가 샘플을 받아왔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안에 컨텐츠들이 기존에 있던 웹사이트에 있던 그런 컨텐츠들이나 카탈로그에 있던 것들을 모아서 만든 게 아니고 아예 새롭게 구성을 했어요. 내용부터 안에 들어간 사파도 다지그리고 전부 다 새롭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제가 받은 거는 일단 해모임에 관련된 해모임 애터미 파란 펜을 받았어요. 해모임은 아니고 면역. 면역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면역 바로 알기라고 써 있죠. 여기 애터미 파란 펜 면역 바로 알기 편 이렇게 해서 각 편마다 이렇게 학습지가 나올 거고 얇아요. 인생 시나리오 책자보다 훨씬 얇고 한 10장 정도 되고 이렇게 안에 공부할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장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해모임이다 그러면 해모임에 대한 정보만 있는 게 아니고 해모임은 어디에 좋죠? 면역에 좋죠. 그러니까 면역에 관련된 내용 또 그 면역에 관련된 지금까지의 역사나 아니면 질병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 이런 것들을 좀 넣어가지고 공부할 때 지루하지 않고 재밌고 그리고 이 스탭별로 파트 1, 2, 3를 차례차례차례 읽어가다 보면 되게 굉장히 흐름이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오면 파란 펜이 나오면 각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초보 사업자분들을 가르칠 때 이용해도 되고 내가 공부할 때 이용해도 되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안쪽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페이지인데 면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면역지수나 아니면은 전염병에 발생한 그런 역사들 그런 것도 나와 있고 이 면역이 왜 중요한지 이런 병이 왜 발생하는지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면역에 대해서 그런 정의를 내려주고 왜 이 면역이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먼저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 제품에 관한 내용이나 설문지도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작성하면서 이 학습지 한 권을 쭉 공부를 해서 뭐 그룹으로 대여섯 명 모여서 공부해서 끝내면은 이 면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식의 학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센터장 워크샵에서 센터장님들한테 이 샘플을 나눠준 거고 5월달에 정식 버전이 런칭을 할 건데 4월에 미리 약간 베타 버전같이 이렇게 제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런칭이 되면은 이 학습지를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할 거예요. 이제 그 고세일즈 마스터 책자처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고 뭐 한 뭐 묶음으로 이렇게 구매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판매가 될 것 같고 또 이거를 책자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이 파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이거는 확정은 아니고 파일로 이제 제공이 되면은 이제 그 파일을 받아가지고 각자 인쇄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도 이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애터미는 책자 돈 안 남기는 거 아시죠? 파일을 주나 책을 주나 애터미는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그냥 무료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출시가 되면은 그냥 출시만 딱 하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관련된 교육을 계속 꾸준히 할 거예요. 본사에서 진행이 될 거고 이것을 세미나 중에 할지 아니면 따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파란펜 활용 집중 교육을 5, 6월 두 달간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얘기해 주신 게 있는데 8월 달에 해모임 샷이 출시가 된대요. 해모임 샷은 뭐냐면 비타오백 아시죠? 비타오백 비타오백처럼 에너지 드링크예요. 에너지 드링크 형태로 해모임이 나옵니다. 이게 나올 수 있던 이유가 해모임이 피로회복 기능성 하나 더 받으신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면역뿐 아니고 해모임은 피로회복제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오백 같은 에너지 드링크로 해모임 샷이 8월 달에 나온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것에 대비해서 이 파란펜으로 미리 해모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두시면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펜 학습지 말고도 추가로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예전에 누가 이런 안건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인체 오른쪽에 인체에 어느 부위에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먹는지 이 포스터를 제공을 해 주셨어요. 센터에 저희 센터에 붙여놨는데 이것도 아마 채널에톰이 올라올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 뽑아서 들고 다니시면 소비자가 나 지금 요즘에 어디가 안 좋아 했을 때 이거를 해보도를 보면서 추천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포스터가 제공이 되고 또 이런 리플렛이 제공이 됩니다. 이 리플렛은 뭐냐면 화면에 있는 그건데 건강기능식품 추천 각 기능별 면역에 어디가 좋고 피로에 어디가 좋고 간에 어디가 좋고 이런 거를 정리를 해 줬고 또 애터미에서 추천하는 꿀조합 어떤 것과 어떤 것을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된다. 또 어떤 것과 어떤 것은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 그리고 몇 시에 먹을지 이런 것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리플렛이랑 코스터까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애터미 파란펜은 아니고 파란펜과 같이 요게 같이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요것도 함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제품 전문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이 말이 좀 긴데 결국에는 제품 애터미 마케팅 플레임 회사 소개 말고 제품 제품 전문 강사 예를 들면 해모임 전문 강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수료로 하고 나면 나는 해모임 전문 강사야. 난 정수기 전문 강사야. 나는 앱솔루트 전문 강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탈 패키지라고 써놨죠. 이게 뭐냐면 그냥 강사 육성만 하는 게 아니고 강사를 육성하고 나면 그 강사가 어디에 언제 가도 그 똑같은 수준의 강의를 할 수 있게끔 강의에 사용되는 PPT 강의에 사용되는 대본 강의에 그리고 이 강의 한 번 강의하고 끝날 게 아니니까 강사가 또 강사를 양육해야겠죠. 강사 육성할 수 있는 매뉴얼 그리고 수강생들이 볼 수 있는 교재 이런 것들이 다 패키지로 해가지고 제공이 된다고 해요. 그럼 이 제품 전문 강사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 토탈 패키지를 받아서 내가 또 강사를 양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강사를 양성하면서 강의도 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본사에서 진행이 될 거고 각 센터마다 최소 한 명 이상은 꼭 참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본사에서 센터 각 센터마다 전문 강사를 양성을 하고 이 각 센터에 양성된 전문 강사가 또 전문 강사를 양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커져야지 될 것 같으니까 여기 계신 센터장님들은 꼭 자기 센터에 조금 제품의 제품 강의를 좀 관심이 있거나 잘하시는 분들은 보내셔가지고 꼭 양성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일단 지금 예정인 제품은 네 가지래요. 네 가지. 두 가지는 해모인과 앱솔루트이기 때문에 이미 있는 거고 두 가지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신제품에 대해서 곧 출시가 될 신제품에 대해서 이제 강사 양성을 할 겁니다. 프로펙타민 제품과 두피솔루션 제품이 새로 출시가 되는데 올해 출시가 되는데 출시되기 전에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리 미리 출시 전에 강의를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예정을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아직은 모르겠고 일단은 한 기수에 100명씩 주 2회 그래서 6주에 1200명을 양성하는 게 목표래요. 굉장히 터무니없어 보이긴 하지만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텀이라면은. 이 기수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1주에 주 2회니까 한 주에 두 팀에서 두 기수에서 세 기수가 동시에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6주에 1200명 이렇게 양성을 한다고 하니까 꼭 참여를 해서 이런 강의는 사실 밖에 나가면 최소 몇십만 원에서 비싸게는 몇백만 원씩 하는 강의거든요. 이거를 에텀이는 항상 무료로 해줘요. 강의에 필요한 재료나 준비물들은 사야 되지만 강사 비용은 에텀이가 그냥 다 대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작년에도 뷰티 아카데미 했었잖아요. 그것도 사실 밖에 나가면 100만 원 이상 하는 한 300만 원 한다고 그랬나 되게 비싼 수업료를 내고 들어야 되는 수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퀄리티의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여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하시던지 아니면 센터 센터원들을 참석시켜서 육성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MP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생겨요. 이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풀어서 말씀드리면 3month 플랜 초기 3개월 플랜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기존의 ABI와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 사이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회원가입을 하고 ABI를 들으면 일주일에 한 개씩 제품은 접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애터미 제품을 접해가면서 소비자가 애용자로 변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업자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 그 중간 단계가 너무 퉁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가 시스템이 없다 보니 각자 센터에서나 사업자님들이 그 중간에 안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본사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취지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ABI 다음에 3MP를 듣고 그 다음에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로 가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는 정석대로 ABI 1개월 3month 플랜 3개월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 2개월 해서 6개월이면 판매사를 육성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물론 편차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압축해서 3개월 만에 끝내버리고 난 좀 천천히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12개월 해도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중간 ABI와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 중간에 끼어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고 이게 초기 초기 1개월은 3개월 중에 초기 1개월은 전제품을 이제 본사에서 뭐야 그 서른세계를 전제품에서 서른세계를 추천하는 제품을 이제 셀렉트를 한대요. 그러면은 그 추천 제품을 이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개씩 계속 애용을 해보는 거죠. 물론 뭐 다 구매할 수는 없다면은 돌려서 써도 되고 중요한 거는 ABI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듣던 그거랑 다르게 계속해서 꾸준히 한 달 동안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은 그 내가 첫째 달에서 알아봤던 그 제품들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들었던 거 너무너무 좋았던 거 그리고 또는 애터미의 주력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써보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내가 체험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체험을 하면 어때요? 애터미 거는 무조건 한 달이면 효과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체험을 하면 효과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쓰면 게으르기 쓰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달이 지나가고 세 번째 달은 내가 써보고 좋았던 거를 전달하는 거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3개월 플랜이 짜져 있고 이 중간중간에 비즈니스 미션이라고 해서 사업 설명과 보상 플랜도 함께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듣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조금 더 애용자가 될 수 있고 애용을 넘어서 이제 부업자나 사업 전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 3개월 플랜은 무조건 소비자한테는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수당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한테는 무조건 이거를 추천을 하면은 수당까지 이어지는 그 다리가 되어주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사실 제가 다 안 담았어요. 되게 PPT가 많았는데 왜냐면 곧 있으면 공개가 될 거거든요. 4월달에 이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나오시면 보면 될 것 같고 일정이 이렇게 돼요. 4월 29일날 이제 일기 신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요런 그 공지가 될 거예요.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공지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요거를 시간이 짧으니까 길게는 안 준비했고 어쨌든 4월달에 요게 진행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예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할 사람을 모아놔야겠죠. 이걸 할 사람을 미리미리 선발을 해두시고 29일날 신청을 딱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요 요 3MP에 그 3MP에 필요한 그런 노트도 다 웹에서 판매가 될 거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고 어쨌든 요번 센트냐 워크샵은 조금 달랐어요. 예전에는 조금 잔소리하는 게 많았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런 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들이 싹 빠지고 굉장히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도 이제는 센터를 활용해서 이런 시스템들을 기반을 잘 잡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코로나 이후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슬슬 2024년이 되어가지고 본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려는 조짐이 좀 보이는 워크샵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집에서만 너무 줌만 하지 마시고 센터 나가셔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얘기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센터 이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